자 큽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요거 할 거야 디덕트 그 다음 뭐냐면 디펄 이렇게 할 겁니다 볼까요 자 일단은 보시면 수능의 범위랑 같이 연결시킨다고 했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덕트 인덕트 앱덕트 이렇게 세 개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있냐 잘 보세요 접두어가 얘는 d고 얘는 인이고 이거는 앱 가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덕트란 영어 단어를 먼저 외워야 돼 인덕트 인덕트가 뭐냐면 얘를 입자를 많이 살려주잖아 한번 생각해 볼게 인풋 뭐라고 하죠 투입 투입 자 들어갑니다 인그레스 진입 진입 됐습니까 이는 우리나라 말 할 때 안이나 포자나 포함하다 포자 입자를 많이 살려주는 거야 암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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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 들어간다 그럼 인덕트의 뜻은 뭐냐면 이건 입대시키다야 입대시키다 그 다음에 조직에 가입하다 가입시키다 입대시키다 가입시키다 그 다음 이 단어가 영어로 뭐냐면 도입하다 할 뜻이 있어 도입하다 도입 도입하다 그럼 사람은 소개하는 거죠 맞죠 근데 어떤 제도나 이런 건 도입한다라고 해 소개시키다도 있죠 소개하다 그럼 여러분 소개하다 가장 쉬운 단어가 있죠 뭐가 있어 인이 들어간 거 소개하다 소개하다 인 인트로드스가 있죠 같은 배경이죠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게 되게 쉬운 단어 수능된 거잖아 아 그럼 인트로드스를 알고 있어 얘가 소개하다 사람은 소개하는 거 어떤 원리 원칙은 뭐가 돼 제도랑은 도입하는 거 도입 얘도 영어로 뭐가 돼 시작 가입하다 군대는 입대시키다 됐습니까 그리고 소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 인덕트가 또는 뭐냐면 그러면 높은 지위에 내가 가는 거야 높은 지위에 그 취임 취임 입은 아니지만 취임 취임하다 취임시키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인덕트라는 용어다 아 인이라고 하는 건 안포입 안포입이란 뉘앙스 그러면 입대시키다의 반대말이야 그게 디덕트야 우리가 인클리스가 있고 디크리스가 있잖아요 얘가 얘의 반이 온 거지 이 상태에서는 그럼 얘는 영어로 입대시키다는데 그럼 선생님 제대시키다인가요? 아니죠 옛날에는 군대에 가잖아 그러면 제대가 없었어 그냥 죽을 때까지 군대에서 전사로서 살아남아야 돼 그럼 얘가 영어로 뭐냐면 아예 군대 안 끌고 왔는 거야 입대시키다가 아니라 제대시키다가 아니라 뭐 해야 시작? 면제하다 면제 면제하다 그래서 이 단어가 현대어는 월급에서 얼마 빠는 것이 공제하다 면제하다 공제하다란 또는 뭐야 간단하게 빼다 이런 뜻을 쓰였지 확인해 보시고 그럼 선생님 이 둘을 뭘로 보는 게 좋습니까? 간단해 두라고 보시면 돼 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 제가 일시킬 거야 그럼 뭐 시작? 인듀 인덕트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입대시키다 가입시키다 장관으로서 일 좀 해주세요 또는 뭐 취임시키다 제도를 도입하다 소개시키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지 인트로듀스 그 다음에 디덕트는 뭐가 돼? 입대시키다의 반대말 시작 제대 없어 시작 공제하다 면제하다 빼다 그럼 앱덕트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콩글리시 나는 콩글리시도 원리 원칙이 있어 A, B가 들어가면 다 L을 살려줘 L을 일시키려고 하면 L을 뭐 해야 돼? 시작 유괴하다 다시 한 번 L을 일시키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뭐가 돼? 하나 둘 셋 유괴하다 앱덕트 우리 경찰 특히 친구들은 외워야 될 단어죠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 번 인덕트 인입 뜻이 뭐예요? 시작 가입시키다 또는 뭐가 돼? 입대시키다 장관한테 장관한테 일 좀 해주세요 취임시키다 원리 원칙을 뭐가 돼? 시작 도입하다 소개시키다 확인해 보시고요 디덕트는 뭐야? 아예 군대 못 끌고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면제하다 공제하다 빼다 앱덕트 L을 일시키려고 해요 하나 둘 셋 유괴하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이 단어의 뉘앙스가 중요한데 공통화기가 얘잖아 얘 그치? 얘의 뉘앙스는 사전에서는 얘 far라고 나와요 far가 뭐예요? 멀리 가는 거야 fair away 멀리 가는 거 그런데 이제 멀리 가는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PD님 발 없는 말이 어디를 갑니까? 시작 그렇죠 호흡하는 PD님 함께해서 기쁩니다 자 들어갑니다 뭐가 돼? 발 없는 말이 어디를 간다? 천리를 간다 말이 멀리라는 거야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 자체에 그럼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 간다 잡아 그럼 이 단어는 결국엔 뭐냐면 fairy 옮기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수송선 아시죠? fairy 이 단어가 훗날 carry로 바뀌어요 옮기다 다 같은 단어야 fairy carry 그럼 얘는 영어로 뭐냐면 옮기지 않는다 이거야 일을 연기하다 어? 옮기지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연기하다라는 영어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어단은 뭐였어요? 딜레이가 있죠 그러니까 수능 영단을 잘 하셔야 돼요 왜? 이 많은 것 중에서 같은 단어가 뭐냐면 접두어끼리 묵는 거야 딜레이 디퍼 딜레이 디퍼 딜레이 디퍼 근데 레이가 영어로 놓다거든 물건을 놓는 것도 옮기는 거죠 물건 이쪽으로 놔 물을 읽어야지 놔 옮기는 거 옮기지 않는 거야 옮기지 않는 거 일을 연기하다 지연시키다 그 다음에 얘는 영어로 뭐야 어 그쵸 제공하다 옮기는 거니까 제공하다 옮기는 거 제공 공급하는 거예요 또는 제한하다 말로 하는 거 제한하다 트랜스퍼의 뜻은 뭐야 얘도 옮기다죠 얘 그냥 옮기다야 또는 수송하다 똑같은 말이죠 옮기다를 고급스럽게 얘는 인터가 A와 B 사이죠 인터폰 인터넷 인터뷰 A와 B 사이를 멀리하는 거야 A와 B 사이를 멀어지게끔 하는 거야 멀어지게끔 하는 거야 뜻이 뭐야 방해하다 간섭하다 간섭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얘네들은 뭐냐 잘 봅시다 얘는 말이란 뉘앙스를 갖고 있어 그래서 뭐냐면 얘가 함께라는 뜻이죠 함께 같이 여러 번 회함 모집고 함께 말하는 거야 함께 뭐 한다고? 말한다고 회의하다 회의하다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접도어를 꼭 외워야 돼 함께 같이 여러 번 회함 모집고 이런 것들은 회자를 함께 말하는 거야 회의하다 근데 얘가 이제 수여하다 이 뜻이 있어 수여 선생님 수여하다는 게 공급하는 거죠 수여하는 게 그거 공급하는 거죠 됐습니까? 인터의 뜻은 말 안에 뼈가 있는 거죠 언중육을 들어가셨어요 피디님 언중육을 말 안에 뼈가 있는 거야 말 안에 뭐가 있어 추론하다 얘는 추론하다 추론하다 이 말이 론자가 되는 거야 론 이론할 때 론 됐습니까? 말 안에 뼈가 있는 거 추론하다 리프라이트에서는 언급하다 언 말을 고급스레 언 언급하다 같은 말이죠 됐습니까? 프리퍼는 먼저 말하는 거야 피디님 누굴 좋아하면 먼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살아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얘가 선호하다 얘가 선자를 살려주는 거죠 선호하다 선호하다 여러분 이 프리라는 영어 단어도 히스토리와 역사잖아 프리히스토리 하면 선사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프리시드 하면 뭐가 돼? 선행하다 앞서다 그러니까 접두어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얘는 시작 함께 같이 여러 번 한자를 이용하면 회함 모집공 함께 말하다 회의하다 회의하다 얘는 말 안에 뼈가 있어 언중력을 추론하다 말해서 언급하다 먼저 말해서 이름이 뭐예요? 어디 살아요?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선호하다 말한 난 쟤랑 말 구하기 싫어 그럼 싫어하는 거죠 말한다는 건 좋아한다는 거 근데 선호하다 호 좋아할 호자 선호하다 됐습니까? 어 좋았어 근데 이 단어는 뭐냐면 순응력 이거 재밌어서 따로 빼고 이거 너무 쉽죠? 고통당하다 이 단어가 뭐냐면 옮기다의 뜻인데 이거 맞죠? 이거 알죠? 근데 얘가 임신하다 이 뜻이 있어요 임신하다 애를 옮기고 다닌다 이거야 애를 낳은 건 아니고 임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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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뜻이 있어요 그 임신하는 건 아래라 이거야 고통당하다 얼마나 힘드나 여자 임신하니 그렇게 힘든 거야 나 임신했어 그럼 벌써 아 열 달 동안 고통당해야겠구나 물론 기쁨이지만 힘든 거죠 그래서 아 뭐라고 임신 임신 이 단어가 뭐가 돼 애를 옮기고 있다 임신하다 이 뜻이 있는데 임신하래라 이거야 뜻이 뭐가 돼 시작 고통당하다 내가 나중에 해주게 이 엄마라는 영어 단어에서 나온 나라가 순교자야 언제나 늘 고통당하는 자 나중에 얘기해줄게 근데 확인해 보시고 됐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far 라는 뜻이 뭐라고요 시작 옮기다의 뜻도 있지만 무슨 멀리 옮기다 또 하나의 뜻은 뭐라고요 시작 말 말 없는 발이 아니 시작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거 이해하시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함께 말하는 거 회의하다 옮기는 거 수의하다 말 안에 뼈가 있어 뭐가 돼 시작 추론하다 말했어 언급하다 먼저 말했어 선호하다 먼저 좋아하는 거니까 좋아하다 말했다라는 건 좋아하다 선호하다 자 들어갑니다 말하지 않아 delay deeper delay deeper 연기하다 제공하다 제언하다 transfer 옮기다 옮기다 그러니까 원래가 수송하다 고급스럽게 서로 사이를 멀리하는 거 하나 둘 셋 방해하다 간섭하다 됐나요 됐어 좋았던 자 펌 들어갑니다 자 볼까요 갑니다 자 예를 먼저 외워야 돼 induce 안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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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자를 살려줘야 돼 input 투입 ingress 지입 입자 induce는 뭐라 하는데 입대시키다 입대시키다 어떤 조직에 가입시키다 높으신 분에게 이 자리에 와서 일을 해주십시오 취임시키다 introduce 이해해야 돼 시작 소개하다 도입하다 됐습니까 인의 뉘앙스야 이거의 반대말이 뭐가 돼 deduct 야 얘는 무슨 뜻이야 시작 입대시키지 않는 거야 그럼 제대는 없었어 옛날에는 뭐가 돼 시작 면제하다 공제하다 빼다 abduct AI를 일시키려고 뭐가 돼 유기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거 봅니다 접도가 중요하죠 봐봐 인덕트 introduce 인인 딜레이 디퍼 딜레이 디퍼 연기하다 이 파란 영어 단어 멀리 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알겠지 확인해 보시고 갑니다 딜레이 디퍼 딜레이 디퍼 딜레이 디퍼 연기하다 지연시키다 offer 제공하다 제한하다 이건 어렵지 않죠 트랜스퍼 옮기다 트랜스퍼 옮기다 서로 사이를 멀게 하는 거 방해하다 간섭하다 옮기다의 뉘앙스 함께 말하는 거 회의하다 근데 뭐 수여하다의 뜻도 있죠 offer처럼 그 다음 말 안에 뼈가 있어 언중유골 뜻이 뭐야 추론하다 말하는 거 refer to AI 언급하다 내가 먼저 말하는 사람 좋아하고 있죠 prefer 선호하다 얘 선자 살려준다고 그랬지 prefer 선호하다 이 단어가 너무 아름다운 단어로서 해주는 거 너무 쉽죠 suffer는 고통당하다 왜 fair이라는 영어 단어가 carry 옮기다의 뜻인데 애를 옮기고 있다 임신하다의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임신하는 거 그 아래에 있다라는 게 벌써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태워줬습니다 엄마한테 오늘 잘하셔야 돼요 어머님한테 알았죠 좋았덩